영국에서 활동하는 188만 유튜버 겸 뮤지션 청크즈가 손흥민과 함께 남다른 인연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5일 청크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손흥민과 함께 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청크즈와 손흥민이 즐거운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으로 청크즈가 오늘 저희는 저희 좋은 친구인 손흥민과 함께 있습니다라며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는 누군가요 하고 질문했고 이에 손흥민은 bts요라고 대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함께 게재된 사진 속에는 편안한 반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인증샷을 찍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뜹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 소속 구단인 포트넘 후스퍼와 2025년까지 이어지는 4년의 재계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달소 수학과 함께 있는 사진 속에 어떤 사진을 찍고 있는지를 찾으며 인증샷을 찍고 있는지